한국말에 감사라는 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밖에 없죠. 뭐가 있어요? 표현이 없어요. 영어만 해도 제가 볼 때 7, 8개 되는 것 같은데 한국말에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 이건 한자고 고맙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을 잠깐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은 때문에라는 번역 대신에 덕분에. 너 때문에 그럴 때부터 피해의식이 되잖아. 너 때문에 안 됐다 그러는 게 운이 맞죠? 너 때문에 잘 됐어. 그런 말이 어색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야. 그럴 때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덕분에. 비커서버를 덕분에로 바꾸는 그 순간에 감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입에 때문에를 없어버리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쓰는 용어 중에 덕분에로만 바꿔도 굉장히 많이 변해요. 굉장히 많이 변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언어도 해야 돼요. 언어도. 가끔마다 우리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학생들 약간 욕한다고 해도 욕은 배우면 안 돼요. 망하는 거야 그건. 진짜 욕된 인생이야. 욕은 딱 목욕 외에는 하지 마. 욕은.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욕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항상 언어에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덕분에. 말 없으면 그래요. 무슨 쭉 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하나님 덕분에. 때문에 그러지 말고요.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의 변화. 그래서 빌리포서 4장 6절 외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강구.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래라. 염려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언어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이죠. 행동의 감사. 행동의 감사는 빚진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빚진 마음. 제가 그랬잖아요. 이 타심. 이 타심 갖고 하는 것과 빚진 마음으로 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이 타심으로 하는 것. 이 타심으로 하는 것은 하고 나면 공로가 있어요. 내가 했다. 이 타심으로 하면 선택이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타심은 생각보다 생명이 길지 않아요. 신앙의 목표가 정상이 아니라 완주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간을 줄이라. 그러니까 완주의 목표라고 하면 완주는 이 타심 갖고는 완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윤리 도덕 갖고는 완주 못해. 윤리가 무슨 힘이 있어. 남들 쳐다볼 때는 하지만 안 쳐다보면 못해요. 그런데 빚진 마음을 해요. 이번 고성성교가 13차잖아요. 대만은 14차고. 이렇게 쭉 가는 이유가 뭐예요? 빚진 마음일 땐 가요. 내가 복음에 빚졌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전도에서 복음에 빚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시간 내서 복음 증가하려고 그러고 어디 외국에 가있다가도 성교 때 온대요. 와서 합류한다고 그러고 우리 미미 자매 같은 사람은 LA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인도에도 합류하고 또 이번에 교회에 와 있대. 그러니까 살기는 몸은 미국의 삶에서 마음은 여기 와 있는가 봐. 왜 그래? 빚진 마음이죠. 빚진 마음. 그래서 이름은 미미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고고한 인생을 살게 만드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빚진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 그래서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최고가 되죠. 로마서 1장 14절인가요? 내가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게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받으면 축복이 사명으로 가야죠. 또 흘러가야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까 두 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 쳐다보라고. 예수님만 쳐다보면 예수님이 모든 걸 주시잖아요. 빚진 자. 그다음에 이웃이 모이잖아요. 이웃에게 전도명령. 동생을 찾으라. 빚진 마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주님 쳐다봐라. 이웃 쳐다봐라.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 선지자다. 똑같은 얘기지. 다른 얘기예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길이 뭐냐. 제러미 다이아몬드가 얘기했던 것 같이 총균세 그 개념이 뭐냐 하면 좋은 거 영접하고 좋은 거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어렵더라도 가서 흘려보내. 그러면 균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해져. 이게 뭐 성경에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하나님께 공급받고 동생을 찾아. 뭐가 달라요? 성경은 석 장 정도에 다 요약되어 있는 것을 그 친구는 500페이지로 써놨어. 복잡하게. 뭔 소리도 모르게. 농업혁명부터 시작해서 가축이 어떻고 명나라가 어떻고 회충이 있으면 아토피가 없고 이따위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감사로써 우리 모든 길들을 마음껏 넓힐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를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찾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속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대가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소원으로 더욱 속이며 그 사랑으로 더욱 속이며 당신을 사랑받고 왼쪽으로 더욱這個 사랑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그리스도의 사랑과ügen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니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